와 열연기도 있어요 지장 3단이고요 단평정 때 열연기하고 초선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무력 89에 통솔 80 고수는 88에 90 여포 이거 충성 79인데 저걸 놔둘겁니까 이쪽에는 와 노숙 있네요 원모 심리요 자신이 태수 군사인 도시에서 전략포인트를 소비하지 않고 이동 배정에 실행이 가능하다 어 밑축도 있어요 충성도가 다 항복했는데 이렇게 허접하죠 어 여기 태사자 태사자도 충성도가 허접이고요 기병 특화 궁병도 괜찮고요 충성도가 다 허접시럽네 이거 제가 쭉 돌면서 충성도를 좀 높여주는 것도 아 근데 저기 없어가지고 충성도 외출합니다 충성도 높이로 여기가 또 물품 뭐 새로 있는 거 있으면 사면은 와아 많구나 다 사서 뿌리겠습니다 아이 뭐야 아 왜 일을 했어요 다 사가지고 충성도를 높입시다 어 서양도 있네 근데 얘가 어 제가 도둑이 아닌데도 충성도가 오르네요 녀석 이거 보물 좋아한단 말이죠 15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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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89 받아라 이놈아 여파하고 한번 뜹니까 무고에 대해 여파하고 한타 뜨겠습니다 가자 아 이거 방찰하우 차이 때문에 무력은 둘 다 100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방찰하우기가 8상승이고 저는 치유브라 5상승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격추합니다 얘는 하나만 했어요 이야 이 허접한 놈 이거 2345 2345라 저는 다음 턴에 1234 1버려도 다음 턴에 1234에요 5버렸어요 얘 자 저 1234 승부 봅니다 가자 허접이네 이거 적토막 뺏어오고 싶다 저의 부가 저의 부가 저의 부가 저의 부가 저의 부가 아주 허접했네요 그리고 우리 초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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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성도 94 여령기도 94 다 괜찮네요 기증 어 어줄까요 보물 15짜리 요거를 책 정체를 높여줍시다 역시 책을 좋아해요 어 어 좋은거 줬잖아요 좋은거 줬는데 왜 얼마 무려요 그리고 저쪽 다른데도 충성도 관리 좀 하러 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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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녀석들 이거 노숙이고 충성도 관리를 해줘야지 책을 정치책 또 줘야 되나요 하나는 제가 써야되니까 이것만 85밖에 안 넣으면 되는데 정치책을 다 주네 그냥 아까 초선장한테 보물 줄걸 그랬네요 진규놈 이거 태순데 충성도가 엉망진창이야 하나라도 올려주고요 엉망진창이네요 진도 이거 배신한 놈 한번 한번 배신한 놈은 두번 배신하지 말란 법이 없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기 태사자 있는 데 가서 뭐 살 거 있나 보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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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추 사사 좋은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고요 귀한 연애나 베풀어주고 허조한테 우호의 중표를 주면 되는데 행동력이 없으니까 일단 평정 중군 계속 져요 우호군의 타도 알겠습니다 우와 일풍관 지려버렸고요 숙보 여기는 어떤가요 외교 권고 아 안되네요 당연히 뭐 유표는 당연히 안되는거고 여기에 공격 들어갈건데 병력을 좀 당겨와서 들어가겠습니다 군사 수송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세요 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 우리 여기서 아 아닌가 일단 불러놓고 그럼 다음 턴에 또 불러야 되는데 초선관 초선관 다음 턴에 또 불러야 되니까 한 번에 부릅시다 이번 턴에 또 이번 턴에는 공격 선동 이간 이간계 여기다가 안되네 충성도가 너무 다 넘네요 파괴나 하고 들어갑시다 대교장이 파괴하세요 대교장이 파괴하세요 파괴 나머지는 안되고 매복이나 하나 있으면 매복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문추놈 스마이 말고 하우돈 아 히즈제네 저랑 가야되니까 전풍이 요번에 남자 그러면 아 추천이 밑에도 있구나 호정이 알양한테 못 심었지만 갑니다 자 이재화 부인 어디갔어요 이재화 총차 조회 바꿔가고 조홍가고 배가 혹시 모르니까 타고 갑니다 배가 혹시 모르니까 타고 갑니다 전장을 없네 배 빼 배 빼고요 상합시 전이하고 우리 형제니까 가고 지력보장 스마이 가고요 정의기병 정의기병 참군 요번에 사마이거 한번 써봅니다 적 사기저하 그 다음에 하우연 거저 전풍 어 종의기병이 나왔네 제가 누른거죠 정의기병하고 수근하고 거저 정란을 한번 저기 성에다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가면 원군을 여기서 노숙한테 보내라고 하고요 가자 유표군과 아주 큰 전투가 되겠습니다 원군을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일단 이쪽에 다 모이세요 일단은 여기 다 모여서 우츠놈 제가 매복 심화놨어요 함정 다 찾아내고 자 낭고 적 사기 와 쩐다 상대한테 바로 들어오게 합시다 상대 사기가 지금 없거든요 물론 낭고가 사기가 좀 좋긴 한데 지금 바로 들어오게 합시다 여기까지 가서 유인해 아 장합이 먼저네 조인이 한 칸도 앞으로 가지고 주위에서 고무가 고무가 있단 말이죠 조인이 한 칸도 앞으로 가지고 잘 지나면 상대가auder 전날 통홍을 상대 borders 적들은 적들도 없을 수 없다 제 기술은 반복하지 않다고 저는 시기가 없어졌죠 전퍼백하러 전퍼백하러 끌어내야지 안에 들어갔으면 안되요 까지 가서 끌어냅니다 까지 가서 끌어낼거에요 매복으로 얘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정도면 나오겠죠 장압 뒤쪽으로 오시고 줄을 서 관광불계 앞에 서주고요 자 온다 하지만 기사가 없었네요 이 녀석에게 바로 한방을 먹이겠습니다 가 아니고 하우던지 위치 좋아 얘한테 매복 끌어놓고 여기서 싸우는거 너무 좋습니다 차현을 제가 배웠거든요 사단 차현 차현을 배웠 아 아직 전이가 부족해 아깝다 아깝다 여기 차현을 때리면 지금 전체 범인데 그러면은 돌격으로 여기를 조사 오우 오우 막아줄라 자 한놈을 격차시켰고 어 안에 들어가서 계속 연결해줘야 하니까 들어가고요 이자리에서 그대로 연격 불격 불격 왕이너마 전이다 보니라 아깝다 천군은 이거 일격을 잘하네 아아 어 아래쪽에 붙어 주고요 성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로 가서 전법 돌격 찍어 그리고 대기 스스로 죽는 원군 오기도 전에 끝나겠어요 눈 안쪽이 뜨겁게 타오른다 얘는 뭐 그냥 보내는 거고 굳이 범위로 들어갈 필요 없고요 지금 가 장윤 사망 대기 원군이 왔지만 그냥 얘를 연격으로 끝내면 돼요 차연 됐는데 차연 안 맞을까요 근데 연계가 하나도 없어서 연계가 하나도 없지만 차연 배웠으니까 한번 써봅니다 연법 차연 광범위 공격 엄청나요 여기 치면 다 맞아요 가자 와 공항 상태까지 세 명 다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연계해주고요 지금 연격을 이미 썼죠 장압이 아니 연격이 아니고 그거 돌격 열화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밖으로 빠져주고요 조인이 가서 여기서 연격으로 끝장을 내 워낙 세니까 다 잡아버립니다 조인 앞 다시 앞 오고요 어차피 저기 연계 필요 없어요 난사로 끝냅니다 둘 다 보냈죠 둘 다 보냈죠 와 청소하는게 하우현이 기가 막혀요 아까 차연 범위를 제가 잘못봐서 이쪽에 썼으면 네 명 다 맞았을 텐데 여기까지 일단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맞아줬습니다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실험이 아직도 안되네 어 노스 여보세요 군기 같은거 없고 대기 우리 보질 궁병단 여기 여기서도 궁병이네요 파우더네 돌아가서 연격 습친의 새로운 테스트 습친의 새로운 테스트 어 여몽이 하세요 어 괄목이 있네 기제 그럼 기제는 제가 쓰고요 장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거 박랑군들이 되게 힘을 못써요 어 어 손책 어 손책 어 며치도 여몽 괄목 지력이 80 이상이면 다맛이 친밀 추가로 상승한다 문명이 높을수록 효과량이 상승한다 인맥질 인맥질 별로 의미도 없는 인맥질 오 받을게 많다 일단 이거 받고 그리고 여기서 우호의 증표를 허자한테 주고 다 됐죠 아까 공명 3단 어 3단 됐다 상승에 들어오겠어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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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는 허저 들어오면 되고 두 명 남았네요 추가할 인원이 하하하 손책 여기 두령이 여기 있어요 오국대 주인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근데 얘는 의형제를 어차피 등용이 안되는데 전이가 100 이상이면 불을 달은 전법의 공격력이 120이 상승한다 자 이쪽 군략적 열화 이거밖에 없잖아 하시도 있나 잠깐 그 손책 무력 85 이상인 부대 공격 시에 보병 기병 궁병 정법의 공격이 85가 상승한다 맹장들한테 잘 때린다는 얘기네요 창병에 특화되어 있구요 근데 창금까지 못 받았네 아니 너 너의 상관도 주유하고 의형제고 주유는 실험하고 뭐 폭선하고 다 받았는데요 이게 불을 붙이는 거네 이게 주유 전법이 물에서 맞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폭선하고 화전하고 황조의 표혐 조란 끝까지 배우게 됐다 그럼 창금 배울 수 있구요 차연도 조금 있으면 2단계 가구요 차연 아까 한번 써보니까 엄청났죠 과감 위풍 천재스 올라가면 개밋이 계속 쎄집니다 화술 올릴 수 있구요 우리 설전도 되게 잘하고 점점 천하무적 최강의 육각형이 돼가고 있어요 아기 아기 역도 하슬이 좀 높아졌으니까 50이 생기고 평정을 갖습니다 어 좁이 왔네 요 녀석 요거 기능은 못 받았구요 14살 조자완 중구는 계속 실패에요 권고를 계속 봐야되요 사서 단념하고 옆에는 뭐 정보가 부족하다고요? 첩보를 더 때려야되나요? 첩보를 더 때려 사마인은 저거로 하고 계략에 매복하는 데 쓰구요 여기에 알량하고 문처한테 알량 문체를 바보로 만들어 사마이가 갔다오시고 그 다음에 첩보를 여기다가 보내고 인사로 이제 불러옵시다 여기서 소선과 예령기 엄씨는 거기서 남아계세요 됐어요 뭔가 되게 짜임새 있는 느낌 소선이 개관을 하고 있고 같이 새를 잡다 새가 무서워한다 옷이 더러워졌으니 갈아입어라 아 새를 잡읍시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 시대에는 또 사냥이 중요하니까요 이강개전 이강개전 원소가 조조에게 선전포고하여 이강 전쟁의 막을 연다 무슨 소리에요 원소가 없는데 원소가 없는데 이강개전 연애 일과의 선택 대량 대략 변하지 않나 흠 여행자 아...별로 안좋았네요 갑니다 사실 초선한테 설전도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높네 86이네 너무 많이 높네요 어?보연사? 되게 인자하게 나왔네요 이번에 아하...보연사 등용이 실패하다니 소양을 전수 받을 수 있다 기병 3정 보연사짱 보연사짱 소양의 왼쪽 소나 소나 0 3,4,5 1톤에 3,4,5를 다 쓸 필요가 없는데 1톤에 3,4,5를 다 쓸 필요가 없고 5를 쓰면 다음 단에 2, 3, 4 그렇죠 2, 3, 4를 써도 2, 3, 4를 써도 다음 단에 4, 5가 남으니까 5, 5의 필살 3 안 내고 다음 단에 5, 3의 필살 2, 3, 4, 5네 와 여기서 승부를 가야 돼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용 그렇지 그렇지 말릉의 인재가 숨어있다 어디나 다 인재는 숨어있습니다 동맹만리오 다시 동맹 안 했다 항복공고 가자 항복공고 항복공고 중군이 우리랑 지금 엄청 친하단 말이죠 다시 동맹을 안 하다니 여긴 안되고 정보가 부족해요 첩보 한번 해주고요 첩보를 다 보내주고 어 초선장 이제 초선이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권고 그러면 권고 단념해달라 여기다 칩시다 저거 동맹은 언제 끝나 다음에 끝나는 장패 출진저거 다 해놨죠 상벌 대상무장 충성도 서시진도 송겸이놈 송겸이놈에게 줄게 술밖에 없네요 수송을 굳이 안해도 여기 치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뒤쪽에서 이제 땡겨올 병력도 많이 아니아니 여기서 이쪽으로 방사를 땡겨오세요 다 나가면은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가 저기서 사람을 좀 불러오고요 여기서 대교가 저기 있었네 주태가 내려오세요 아래로 능조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먼저 쳐도 되지만 여기 알량 문처한테 그걸 해놨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텀부터 또 그러죠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게 순리가 맞긴 한데 여기를 먼저 가야되겠네요 어차피 알량 문처 원군으로 옵니다 원군으로 오면은 매복해서 다 때려 잡을 거예요 아 이제 각각하고도 친해졌지만 각각하고도 친해졌지만요 다른 사람이 더 그걸 누리세요 혜택을 검사는 일단 눌러놓고요 나가서 전장 확인 이렇게 물이 없어요 각각을 받고 조홍씨 받고 수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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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척까지 정해 군병 역시나 정나라 한번 가보고요 원군이 굳이 필요 없 귀찮기만 하던데 원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너무 세가지고 아까 노숙도 그냥 얼굴만 봤죠 아 참군도 안 바꿨네 참군 바꾸는 거 까먹는 것 때문에 제가 곽가랑 편제를 해야 되겠네요 곽가랑 편제라면 참군 바꾸는 걸 까먹을 일이 없으니까 아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이거 왜 하우던이 클릭이 안 되죠 여기까지 왜 순서가 장합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조인을 면접 편성했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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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날립니다 아이고 못 쫓아가네 이 맵이 아까 원군이 이런데서 오던데 장암이 계속 못따라가요 장암은 계속 못봤죠 문차알량이 왔지만 매복이 되어있습니다 문차알량을 오우야 매상어 여기서 파우돈이 맨 먼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먼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차연 들어가게 그냥 때려 그냥 때려도 데미지가 4000이에요 그냥 까 조인이 혼자 안에 들어가서 까고 빠집시다 공격을 까고 야 이걸 포박하고 빠진다고요 조인에게 제가 무기 줬죠 우아 1 3 4 뭘 던져도 다음 타는 끝나요 근데 1을 다니면 1 2 3 4가 되죠 끝났다 자 포박을 하고 뒤로 빠져요 하고 뒤로 빠지는 개이등만 보고 뒤로 빠졌어요 자 왔다 왔다 아 근데 매복이 그 섬이 아니면 아닌가 보네요 매복을 해놨는데 원군한테는 매복이 안 통하나봐요 아 이거 사기가 파우돈이 매성을 맞아서 차연을 못쓰네 스타베이 매성 어 뭐 치료 치료 한번 할까요 근데 뭐 다친 스타베이 없어 가지고 치료 나중에 대기 그거 아니고 책략은 아직 대상이 없고요 대기하세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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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없어 불쌍해 자 요 녀석에게 먼저 가고 가볍게 쳐주고요 어차피 하우더는 영격이면 끝나요 여기 숨어있을까? 이미 보여가지고 하우더는 영격을 너가 못 버틸 겁니다 와 160 남았는데 아깝다 꺼지세요 그리고 책략을 하우더는 위치가 좋으니까 전위가 올라가 아니 아니 장압고기 위치 괜찮다 전위가 가서 책략으로 아 아니 책략으로 신선하게 아니고 전위를 낮춰가지고요 알량이 저걸 못쓰게 전법을 못쓰게 자 이러면 전법 못쓰죠 역시 여기서 전위가 아 조인이 맞아줘 아 전법 못쓰죠 아 전법 못쓰죠 실험을 쓸 때가 왔습니다 가자 공황상태 대기 자 차현의 차례가 왔고요 전법 차현 우와 차현이 최고입니다 다 날아갖고 대기 웃으러 가자 이제 하우연의 정난 데미지 볼 수 있겠네요 하우덤이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너 와봤자 소용없어요 자 정난 가자 개미지 볼까요 오 괜찮네요 충전 비슷하네 전법은 썼지만 공격으로 끝낼 수 있어요 전법으로 돌격으로 끝내자 우와 4천 와 4천 기병 전법의 소양을 많이 배웠거든요 여강의 새로운 테스트 능주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앙군치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요 매복 다 되어 있으니까 차현을 한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많이 배웠어요 차현 2단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는